STX 어제 좀 반등에 나서서 많은 분들이 거래 재개 이후 이 종목 가지고 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좀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널뛰기 장세가 연출되는데 이럴 때 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안 되죠 어제 어제 이제 사실 STX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매수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원펀치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STX를 관심을 안 가지셔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부분들을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STX 엔진도 그렇고 STX 중공업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각각 3000억 내지 1000억대 미만이기 때문에 STX도 지금 엔진도 2600억이죠. 그리고 STX도 지금 5000억 정도 되는데 어제 시가총액이 6000억이 넘어갔었어요. 시가총액이 60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선 그러니까 지금 주식 거래 재개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가총액 6000억이 형성됐다는 거 상당히 좀 획이적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해서 일단 오늘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21% 가까이 급락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3만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순식간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업황 회복되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계속해서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다만 가격적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전저점 어제 사실 2만 저점이 2만 6200원대인데 오늘 저점도 2만 6200원대예요. 그래서 2만 6200원대 이 라인대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2만 6000원대 이탈이 된다면 또 추가적인 하나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2만 6000원대를 유지는 한도 내에서만 홀딩 관점을 보자 라는 말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